안녕하세요. 장기남입니다. 동료후배 원룸청소 2탄, 화장실 청소부터 바로 갑니다. 5 minutes later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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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소 후 4주가 걸렀습니다. 과연 고작 몇 시간의 청소로 집을 깨끗이 유지하고 있을까요? 왔구나. 4주 뒤에 방문했습니다. 이 친구가 그때 분리수거하러 했던 옷을 아직까지 안 버렸어요. 한 달 동안 이거는 좀 버리러 같이 갈게요.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낫다. 청소를 그동안 못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기서 조금만 더 신경 써가지고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빨래는 여전히 쌓여있습니다. 빨래는 여전히 쌓여있습니다. 빨래 돌리는 걸로 하고 끝내자. 빨리 돌려. 빨리 돌려. 숙성된다고 봐봐. 이게 안 돌리면. 거의 한 번에 들어가기 힘들지 않아? 딱 맞아요. 딱. 근데 이게 너무 꽉 차면은. 사탕이 다 안되네. 그래가지고 나와줘야 돼. 빨래만 잘 돌리면은 집 훨씬 나을거야. 그렇죠. 그렇죠. 오케이. 이게 세탁도 얼추 다 말랐거든? 네. 그러면 돌아가는 동안 이거 개면 돼. 개고 이제 널고. 이렇게 순환시키면 되거든.